코로나 일구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모든 국민들께. 입니다. 복원하고 활성화하는 노력을 경주하며.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개화신 업적을 기리고 우리 군과 맺은 인연을 영원히 함께하기 위하여 국민의 뜻을 모아 입회를 드립니다. 2021년 10월 8일 가평군수로. 개학계사는 평소 투철한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농어촌 발전의 기왕공이 큼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대도.